우리 인생 사는 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개인적으로 그 죄가 들어오면 그 개인이 망하고 가정적으로 그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죄가 들어오면 다 망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여러분과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대가를 치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부족해서 잘못되는 교훈은 거의 없어요. 왜 망하느냐 왜 망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대부분은 죄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힌 죄 사람 사람 관계에서도 이 교만과 미움의 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형태를 가지고 접근하고 모양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의 마귀구나라고 분명히 분별이 되어져요. 하지만 마귀는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죄 이 죄라는 이 엄청난 무겁고 무선 주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오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 거짓말장이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는 살인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죄 문제가 왜 또 크고 무서우냐. 욕기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21장 19절 특별히 여러분 어르신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또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 이 말씀을 다 신중하고 의미 있게 읽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지약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아멘 저도 꽤 긴 시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접하게 되어줬고 또 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늘 의문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한 신뢰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이 꽤 괜찮아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남편의 사랑에 흠뻑 젖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남편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 티격태격 티격태격 싸움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두 자녀에게 올인한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아이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버렸고 작은아이는 저 한강에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득이 분명히 안 되는 교응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지약을 누구에게?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누구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 32장 16절에도 다니엘서 9장 14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사아놓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대에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물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니 세상을 떠났을 때 천님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도가 만약에 기독교 국가였다면 기독교요 이렇게 온 세계로 전파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군자 대연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구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도자인 목사님 그 내조하시는 우리 장노님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의 축복이 따라오는 건 안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주의 일도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저의 본 은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 21일 날 저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작전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1대 원장은 천국 가시고 2대 원장이신 박훈신 목사진하는 분이 그 아드님 목사님이 그 아드님 목사님이 기도원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을 찾아갈 때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그 건강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건강의 문제로 저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상 이런 간정은 남의 간정이었고 저는 제 마음에 하나의 그리움과 바람에 소원이 목회자 속에 깔려 있었던 희망이었지 이것이 저의 사역이 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특히 천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너무나 많이 흡수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촉소판이에요.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땅의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긍정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전부다 창조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인간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지혜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도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하늘나라는 다 좋지만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천국도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다양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 집을 세 번 봤거든요. 제 집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제일 먼저 어느 곳을 가보고 싶겠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 영원토록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관심은 누구나 있잖아요. 제가 영직인 세계로 천국을 몇 번 경험하는데 주님이 저의 집을 안 보여주셔요. 제가 여러 집들을 많이 봤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예수님 제 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셔요. 한 번은 저를 이끌어서 천국의 한 곳으로 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너무너무 큰 세계고 나라예요. 제가 본 천국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가합니다. 아주 크고 넓은 황금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자연 환경이요.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어요. 차악 앞쪽으로요. 시내물이 흘러흘러 넘치는 이런 정말 꿈에나 볼 수 있는 이런 계곡 같은 그런 곳이 보이고 그리고 이 산 산이 이 산이 평풍처럼 쫙 펼쳐지는데 너무나 멋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앞쪽에 이런 황금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그 앞에 제가 이래 섰습니다. 저녁에 부들림 받아가지고 보니까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무겁다고요? 건물이 실제 없어요. 아주 큰 왕궁을 짓기 위한 궁털을 막 설계에 의해서 세워가듯이 건축물이 지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보다는 지상으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가 거의 99% 끝난 상태로 딱 멈춰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제가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초등학교 상인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 94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 외에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그때가 6인가 7일인가 그 정도쯤 됐어요. 그때 제가 영직인 세계 4일부터 열렸으니까 들어갔는데 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나의 삶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세상에 세상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소음이 별명이 착한 목사 착한 학생 착한 학생 그게 보이지 않아요. 착한 착한 패라고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불순정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명찰 날라주고 출소품 날라주고 간식 날라주고 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정건축도 했어요. 목회를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받으면서 좋은 목사로 그렇게 제가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없어요. 없더라니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있잖아. 이걸 받고 말하면요. 제가 그때 간이 문제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다면 저는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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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내 집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것이 저한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느냐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이 계속 열린 상태에서 주님과 이 관계가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만 뜨면요. 눈만 감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우리가 주님이 순간순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덜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듣고 못 느끼는 것은 내 육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신경을 다 마비시켜놔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육이 영의 기능이 굴복되어지면 성령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셔요.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 합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의연중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제 배 속에 상당히 깔려 있었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조금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단점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도록 해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쪽 다리도 알도록 해라. 다 이런 욕심이 있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함이 우리 속에 다 깔려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책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계속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기초공사 위에 큰 황금 기둥이에요. 여러분 궁글 짓는 것처럼 황금 기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틀 만에 제가 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좀 크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아니 이틀 전에 봤을 때는 기초공사도 거의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이틀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올라가냐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육으로 하는 것은 안 올라간다. 영으로 해야 올라간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의 내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깔려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어깨를 피고 의시되고 우리 왜 자랑스럽게 의기양양 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광 다 받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요셉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그 요셉의 자녀들이 열두 집화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 날아가면 상이 적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해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간정이에요. 간정. 간정. 주님이 좀 구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3개월 있다가 제가 그 집을 또 봤습니다. 어떨까요? 아주 큰 빌딩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 3개월 있다가 봤을 때는 제가 제가 초창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계속 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영적 사업을 하면서 전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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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3개월 후에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영적인 세계를 이틀 또 불러 들어갔어요. 그건 책에도 기록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청 빌딩이 시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는 다양한 집이 있습니다. 다양한 집이 있어요. 고청 빌딩 같은 집도 있고요. 유럽식 왕궁 같은 집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크린 준비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음의 영을 열어서 한번 상상의 믿음의 그림을 한번 그리 보셔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구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아니 아니 아트 앞에 맨 앞 쪽부터 가시죠. 그 앞에부터 한번 갑시다. 우리 빨리 좀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게 시영시가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제가 시영시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기에 중앙에 뭐가 보입니까? 남산타워 보이죠? 자 여러분 서울시에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아시는 집 찾아보세요.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 찾죠. 서울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게 지구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서울시 찾아보세요. 시영시 찍어보세요. 근자 대형제 표시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큰 지구도요. 그 다음 봐요. 태양입니다. 매일 둥근해가 떴습니다. 이 태양 태양에 비하면 지구 어디 있습니까? 찾았죠? 표시 좀 해주세요. 저 있네. 찾았죠? 그 지구의 대한민국 찾아보시라니까. 서울시내 찾아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지구에 비하면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지구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좀 덜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계자리 VY 거기에 비해서 태양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점이죠? 그 점 안에 지구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지구도 태양도 이 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마어마한 이 우주 안에 이 별들이 얼마나 많고 행성이 많습니까? 또 넘어가보세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태양계가 속해 있는 태양형성군 형성군을 뛰어넘으면 태양형성계가 속해 있는 무슨계? 은하계 여러분 은하계가 끝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식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가 지금 우리 손에 곧 돌아올 것 같이 우주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우주계가 어느 정도 넓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폭발하잖아요. 지금도 폭발하잖아요. 지금도 폭발하잖아요. 행성들이. 그러면 영직인 세계는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세요? 지옥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도 이 정도로 넓고 큰 세곈데 영직인 세계 그 영직인 세계를 통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시록 21장 갑시다. 우리 어제 보신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 시작 6절로 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게 보세요. 계시록 21장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천 천지에 대한 세계를 말씀하면서 근원적으로 하늘나라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에루살렘이라는 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게시록을 해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새에루살렘은요 하늘나라의 많은 성 가운데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나라의 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하늘나라에 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천사가 청량을 했단 말이에요 청량을 했는데 어느 정도 크기라고요 만 이천스라엘이요 학자들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천사백키로 내지 이천오백키로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이 말도요 제가 볼 때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면 도성 안이 있고 도성 외곽이 있듯이요 하늘나라가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천국의 한 성의 크기가 2400키로요 박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2400키로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섯 번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많이 나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기예보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우리는 뭐 지역 일기예보를 그렇게 크게 할 시간의 여유가 많이 시간이 소모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미국도 꽤 오래 걸려요 이게 하늘나라에도요 다 성급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이요 72시대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이 72시대 돌아갔는데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님으로서 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님 천국 분명히 가셨는데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보이시더라 이제 한 곳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기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옛날 시골에 가면 대감님들이 사는 신분 높은 대감님들이 사는 한옥 같은 이런 형태의 집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막 지붕이 돌로 되어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전부 다 모양과 형태가 그러하지 황금 보석의 종류가 탕합니다 펼쳐지는데 멀리서 보니까 정원이 아주 크게 펼쳐지고 그 정원에 온갖 수목들과 꽃들이 피어져서 아주 막 춤을 추는데 천국은요 그 꽃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대단하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세상에 있는 향수도 그렇게 향기로운 향을 토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측에 보니까 수영장이 아주 큰 수영장이 또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 마치 큰 임금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분이 좀 높게 보이는 분이 우리로 말하면 이 뒷걸음 이렇게 손을 뒤로 한 다음에 꽃밭을 이렇게 거느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천사들이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는 꽃밭을 관리를 해요 그걸 제가 옆에서 얼굴을 보니까 아 저기 아버님인 거예요 우리 장인으로 된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님이시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보니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아버님이 72세 세상 떠났는데 30대 총각인 거야 30대 총각 얼굴이 놀리지도 않네 70이 넘으신 분이 30대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데 사실 그분은요 돌아갔을 때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몸에 막 파편이 박혀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주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의 집을 이렇게 안으로 저를 이끌어 가는데 그 집에 아주 큰 왕궁은 아니에요 큰 왕궁은 아니에요 그냥 좀 크다라는 이런 집이지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가니까 이 로비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여기에 상이 몇 개 걸려 있어요 항상 전염은 그런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내고 예수를 믿어라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구와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니까 한 것을 보니까 아주 큰 상패가 이렇게 붙었는데 그 상의 모양이 반짝 반짝 광채나고 빛이 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버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집을 방문하면 부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상에 글귀가 읽혀져요 마치 황금으로 썰을 놓은 것 같이 글귀가 읽혀져요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가유공자 뭐라고요? 국가유공자라고 적혀 있어요 천국에 한글 쓰더라고요 아 참 웃어야 되는데 천국이 갔더니 한글이 천국에서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자로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은 이류로 보일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국가유공자라는 그 상이 반짝 반짝 별처럼 비치나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기도하는 지도자 교회는요 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섰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아버님은 유교사람때 참전용사였거든요 이 참호를 지키다가 북한 계류군이 그 참호 안에 포탄을 던져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은 튕겨져 나온 거예요 튕겨져 나와서 온몸에 파편이 몸에 박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천국에서 빛으로 반짝 반짝 광채로 그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국가유공자가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자녀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우리 저분을 위해서 소리 나지 않는 박수를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저를 그 집 밖으로 이렇게 데려 나오는데 제가 돌을 때 우측에 뭐가 있다 그랬죠 수영장에서 그랬죠 꽃밭을 걷으시던 그 아버님이 젊은 청년 아버님이에요 수영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까지 제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로 지금 전략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이 가치를 아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헌법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라는 기본 흐름도 모르는 분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 군자 대형교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기독교를 주의람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원래요 정치적인 지도자 뒤에는 영적인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다윗 뒤에는 다윗 뒤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영적인 지도자가 분명히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하나의 형태로 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어둠이 없습니다 지옥은 빛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산성화 벌을 때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한 여신 할 때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빛은요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우리 맑고 밝은 깨끗한 가을 하늘에 빛일 때 그 빛보다 제가 생각해 한 천배나 만 배 정도 맑고 밝은 깨끗한 빛이 천국에는 다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빛만 받아도요 다 너무 행복해요 다 너무 행복해요 마치 걸음 거리가 습뿐 습뿐 구름 타는 것 같고요 하루하루 삶 일본의 삶이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완전히 묻혀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삶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내 목사님 그렇게 똑같은 생활을 밥 먹여서 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천국 영재의 세계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20장 우리 11절로부터 읽을게요 시작 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 보호자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빛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분이 활동을 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에서요. 이 장면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영적인 시계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앞에 환하게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맑고 태양빛 아래 갑자기 우리 눈을 뜨면 비쳐서 눈을 못 뜨듯이 그런 두려움은 아닌데 뭔가 그 위험과 근의와 거룩성 앞에 그 맑고 밝은 깨끗한 빛 앞에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영적인 시계에 들어갔는데도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궁금증이 생기는 궁금증. 도대체 뭘까? 순간적으로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궁금증이 생겨서 눈을 딱 뜨니까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와! 흔하게 웃으시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그 위험과 거룩과 근의의 빛 앞에 눈을 못 뜨고 무섭던 제가요. 그 눈을 떠서 환하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하고 안기고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비춰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의 옷이 가장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결혼생 할 때 드리스 입은 것 있죠. 드리스 입은 것 같이 이 왕복이 쭉 펼쳐지고 이 황금 멸류관이 멸류관을 썼다라고 해요. 왕관을 쓰고요. 이 서곡 쭉 펼쳐지는데 그 옷이 희귀가 얼마나 희고 밝고 광채가 나는데 그 예수님의 옷은 천국에서 제일 좋은 제일 값비싼 그런 황금 보석실로 짰어요. 이 옷에서요. 마치 거울같이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 빛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빛이 반사하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 옆에 천국에서 제일 신분 높은 천사들 있죠. 천사들도 신분이 다 다릅니다. 제일 신분 높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섰어요. 호위병같이 둘러섰어요. 여러분 천국은 뭐 퇴려하는 사람이라 못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병같이 비싸같이 쫙 둘러섰더라고요. 그 장면을 비추면서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 이분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친구구나. 우리의 찬성화 부를 때 예수 같은 친구 없네 그런 복음 성가 부르잖는 거죠. 여기도 부르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입니다. 하늘나라 그분이 분명히 왕이셔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니까요. 그 형체가 없는 그분 대신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요. 그렇게 하늘나라를 통치를 해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암흑의 성도야 암흑의 성도야 예수다 수고했다 예수다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를 맞아준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천국 입성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천국 입성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요. 죽을 때도 천사도 찾아오고 악한 영도 찾아와요. 제가 70대 정도 된 할머니의 죽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까지는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요. 예를 들면 시영의 암흑해가 오늘 저녁에 천국 올라온다. 그러면 주님이요. 천사들을 다 보내요. 보낼 때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신분에 따라 달라요. 영적인 신분이 높으면요. 천사들이 어떤 천사가 오냐면 하늘나라 신분 높은 고의병들이 와요. 신분이 낮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은요. 천사들 중에도 신분이 낮은 자가 올 뿐만 아니라 사단도 미리 알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하려고 그렇게 예를 서는 그런 반경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어쨌든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알아서 바람타고 구름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가요. 가는데 천국 입구에 들어서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우리를 이미 모시고 가늠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었을 때 입국 수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입국 수석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천국 입구에 들어서면요. 거기에 뭐가 같으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다 공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거나 이럴 때 입국 수석 받을 때 그런 절차는 아닌데요. 우리가 천국 입구에 들어서면 천국 앞에 가면 그 대기자들이 줄을 쫙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항상 하늘나라는 영적인 신분에 따라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헌신도에 따라 대우가 다릅니다. 대접이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딱 들어서면요. 이 큰 쉽게 말하면 저는 모니터 같은 이런게 쫙 펼쳐지는데 하늘나라 저런게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건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 이게 딱 들어서라니까 우리 이마 있죠. 이마 신기해요. 이 이마에 우리의 신분이 마치 박혀있는 것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친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친심이 성경에 보면 이마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여기서요.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는 김종원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김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점장이한테 지어가지고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러 와서는 그건 안된다. 이래서 바울로 바꿀까 하다가 감히 어떻게 내가 바울을 쫓아갈 것인가 차라리 영어로 쓰자. 그래가지고 폴로 바꿨습니다. 이러면 김폴리라면요. 여기서 뭔가 나에 대한 정보가 모네티에 쫙 닫아요. 신기한 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일생의 행위가 닫아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떠냐면요. 죄가 딱 떠버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건 나도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지요. 하지만 그 모네티에는 우리의 죄가 안 떠요. 왜 안 뜰까요? 예수님이 보일에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동이에요. 이것도 박수. 신기해요. 신기해요. 나에 대한 정보가 딱 났더고요. 거기서 막 들어가면 빵빨에 울리면서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요. 내가 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면 어디냐면 아주 크고 넓은 잔치자리가 펼쳐지더라고요. 잔치자리 잔치자리 따라합시다. 무슨 자리? 잔치자리 펼쳐지는데 거기도 거기도 다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앞쪽에는요. 천군천사들이 연주를 하고 그 천사들이 서병을 하고 말이 잔치고 연회석이지요. 어마어마한 환영식이 벌어져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 잔치자리 입구에 누가 서 있느냐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와 그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거 일일이 서서요.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들어오는 한성도 한성도 다 안아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신분 높으신 분이 그렇게 어? 거룩하신 분이 어찌 그 자리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생각할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요. 아들 딸로 생각해요. 자녀들이 외국에서 또는 지방에 있다가 부모 곁에 들어오면 환영을 해주잖아요. 품에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놀란 환영식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줍니다. 우리를 안아주면 주변의 천사들이 부러워요. 찬성가에 천사도 허무하 희망하 하겠네 하모 게 하라신 여러분 다른 천사가 쓰십니까? 거기에서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이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무슨 눈물을 아세요? 위로의 기쁨의 그러면서 순식간에 어떤 생각이 드려요. 맞아 맞아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천국 집회할 때 그때 남편이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 잘 갔지. 내가 그때 생활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조 제대로 잘 했지. 내가 그때 천도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천도하자 할 때 억지로라도 끌려나가서 천도했는데 세상에 그것이 하늘나라 다상으로 기록되어져있네. 주님이 그 사실을 말씀 안하셔도요 위로로 다 해주시면 이게 막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있으면 막 펑펑펑펑 울어요. 거기서 위로를 다 받아보요. 그리고 천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내려드면요. 신분 높은 사람은요. 연애석 앞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두 가지 종류가 책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 생명책은 단수예요. 그런데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책들 복수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요. 행위책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섯 종류의 책을 말하거든요. 행위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요. 각자 이름이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세 종류의 천사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늘나라에서만 활동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를 왕래하는 전령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일반인에게도 천사들이 그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일반인도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기 때문에 영이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로에 따라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우린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김폴 목사가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참 목사님 장례님 사랑도 많이 받고 대접도 잘 받고 분해 넘치도록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랑하고 청취하는데 마음을 크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이 전령 천사가 하느라고 해서 보고를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렇고 보고를 해요. 이 천사들은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이 부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돼요. 어느 정도 기록되는지 아세요?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기록돼요. 잘 안 믿어지시죠? 그건 꼭 가면 안 해도 되는데 잘 안 믿어지시죠? 아니 하늘나라도 주님이 대의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다 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만 합니까? 악한 일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선한 일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진 이 근거 가지고 주님이 명을 내립니다. 아 그 근자 대형계의 암흑의 성도 오늘 일해서 그러면 천사가 바로 그거 보호받고 하늘나라 보석 창고문이 열리면서 그 보석 창고문이 열리면서 그 보석 가지고 여러분 황금집이 지어지고 멸류관에 만들어지고 상급이 만들어지고 그 창고 보석문이 열리면서 이 땅에 축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축복의 근거가 어디냐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이 행위책의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집안의 가문의 혈통을 타기 때문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야 이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야.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해결할 때 주님이 보일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다 덮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날마다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것마저도 다 주의 보일이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같은 일을 해도 하늘나라에 더 큰 상으로 연결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물론 성경을 찾아봐도 이건 사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제일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 그럼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만큼 하늘나라 큰 상이 없어요. 영혼 살리는 만큼 하늘나라 큰 보상이 그거 이상은 정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버렸잖아요. 영혼 살려야 돼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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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성전 건축이 그렇게 큰 상이 성전 건축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성전 건축한 교회 성전 건축한 목사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돼요. 거기에 동참한 성도들이 다 잘돼요. 물론 영혼 쪽으로 보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요. 이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요. 여기가 예배가 드려지고 여기에 찬양이 있고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금은 보악을 드려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놔도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대 인격으로 비대민에 아니라 대민의 비로 들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그렇게 건축을 돼요. 여러분 더 큰 성전을 우리 교회를 짓지 않으면 지교회를 세우고 성교 지역에 세우고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일꾼들을 비추려야 됩니다. 하늘나라 이 행위체계 큰 산 가운데 성전 건축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목회자를 잘 숨기는 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못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챙겨주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고마움이 드는 거예요. 고마움 여러분 주의종은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이 시대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주의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주의종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주의종을 잘 받드는 게 누구를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꿈에 목사님 만나면 예수님 만난다고 그때는 우리가 순수했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을 투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좀 덜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제 간증 떠나면서 지옥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색한한 분들은 쇼커를 안 받아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영직의 세계를 많이 열어버립니다. 많이 열어버립니다. 왜 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심정이 너무 강박해요. 의지간 이런 일에는 잔치집에 가도 춤을 추디 않고 장례식 집에 가도 울질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다 빼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레미파살라시다 해도 밑에는 도로 감정이 생길까 말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정지역에는 초자연전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보금이 들을 수 있는 기기가 적고 주의종들이 거의 없어요. 어제 제가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많이 가있다 그랬죠. 우리 낙태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빠진 것 중에 하나 보충하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배 시간에 저 아이들이 장난치고 저 아이들이 떠드는 것에도 그 아이들도 영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저 아이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제 한 곳을 또 갔는데요. 여기는 한 여자 한 여자아이가 앉아있더라고요. 한 여자아이가 앉아있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단발머리같이 조금 길고 얼굴이 나이가 많아본들 한 열여섯 일곱 정도 되는 여자 소녀예요. 소녀 물론 지옥에서 심판받는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는 것은 얘가 지옥 오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아이 목에 그 아이 목에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우리 사람 넥타이 믿듯이 쫄라매고 이 뱀이 목을 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얼굴 앞으로 이 혓바닥을 내밀면서 이 뱀의 이빨을 가지고 얼굴 살제미를 뜯어내요. 이 살제미를 뜯어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소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살제미가 여러분 마치 딱정기같이 떨어져 나가고 종이 찢어나가듯이 찢겨져 나가요. 이 피구름이 막 머리에서부터 쫙쫙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 뱀의 날카로운 이 톱니같은 이 혓바닥이 마치 뱀이 파리를 잡아먹듯이 이 얼굴을 치면서 뜯어내나가요. 그러니까 얼굴 중앙에는 그냥 이 뼈가 뼈가 툭툭 튀어나와 있고 온몸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게 막 뱀맥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소리를 질러요. 내가 뭘 잘 못해요. 나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처럼 직장 다니면서 남을 속인 적도 없는데. 나는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합렬을. 그런데 지옥은요.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러면 계속 변명하고 항변하면 자기 앞에 무엇이 펼쳐냐면 바로 게시록 20장이 나오는 행위책에 기록된 제가 쫙 딱 마치 법정에서 제가 낭독이 되듯이 그렇게 펼쳐져버려요. 그러면요. 아무도 거기에 항변 못합니다. 아무도 항변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바로 막 소리를 지르다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아무개. 그 아무개는 자기 선생님.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으로 와닿더라니까요. 아무개야. 너 XXX. 너 왜 나한테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 눈만 뜨고 나만 쳐다보면 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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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나중에는 자기 엄마 이름이 또 더 가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말해주자.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 영혼이 있다는 사실. 죽은 남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았냐. 왜 나에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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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공부해야 1등하고 1등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시립하고 이것만 가르치니. 학교에서도 내 이름을 내쉬으면서. 세상의 학교. 명문 학교로 알리려는 그 일만 했지. 언제나 얘기해. 내 영혼에 관심을 한 번 가져본 적이 있냐고. 막 되더라. 막 항변을 해요.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컴퓨터 게임이 나오는 희한한 괴물들 있죠.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한 그런 괴물들요. 지옥에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 나오는 그 괴물들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울어요. 내가 몰랐다. 내가 몰랐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누가 나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었다든가. 누가 나에게 이 사실을 좀 가르쳐주었다든가.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라고. 사람 좋아. 저 여자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했는데 부모도 선생님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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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공부 벌레를 맡아냈다. 그런데 나중에 얘가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자세를.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만 있잖아요. 그가 자살하기 전에 복음을 들었더라면 예수를 알았더라면 물론 선택받았냐 받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물길을 나를 위해서 서느냐 주의 일을 위해서 서느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개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연예인 가운데 지옥에서 심판받는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사실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에요. 전 그때만 해도 연예인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자꾸 연예인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연예인을 따라가는 것 같고 닮아가는 것 같다고 봐요. 그게 별로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는데 역시 지옥에서 보이는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언론 보니까 괴물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 그 사람이야 이거 코미디언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시면 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기서 꽤 가까운 곳에 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예수님 저는 그전에 자살한 연예인들 몇 사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자살한 사람 아닌데요. 저 사람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정하 자살은 안 했지만 하나님 주신 이 건강 이 몸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동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절대로 목숨을 자기가 알아서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서 있는데요. 떨어요. 막 얼굴이 파랗게 짓눌려가지고 겁을 먹고 이 동안이 열려버리더라고요. 하는데 그 옆에 큰 괴물이 엄청난 큰 괴물이요. 이런 한마 같은 큰 망치 있죠. 이런 한마 같은 큰 망치를 놓고 눈에 불을 켜면서 막 저저를 납니다. 그 저주가 어떤 저주를 아세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 말 잘 들어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편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 아주 잘 따랐다.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요. 이 괴물들이 이 지옥 온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거예요. 이 한마을 가지고 그 머리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머리 이 큰 돌덩이 새 덩이 같은 한마리를 가지고 그냥 팍 찍어버려요. 그것도 바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온갖 협박과 무서움을 유발시켜 놓고 지금 그러면 이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팍 솟아오르니까요. 그게 자동적으로 엎드려져 버려요. 엎드려진 이동돼 두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지옥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떡지듯이 그걸 들고 그냥 비웃으면서 아주 주저합니다. 왜냐면요. 이 지옥에 있는 귀신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저거 하나님을 대양을 못하니까 원수를 누구한테 갚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달려면 인간에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에는 다 자기들도 심판 받겠지만 여하튼 인간을요. 하나님을 주저하듯이 안풀이를 해요. 그렇게 심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찍어버려요. 또 찍어버리니까요. 온몸이 완전히 여러분 떡지키듯이 지키고 찢어져 나가면서 막 고통스러워서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라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비치냐면 이 손바닥이 쫙 붙었는데 온패가 지금 흐미로 무너지고 부러진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 손바닥에 우리 왜 갈비뼈이 가면은 고기 그을 때 숯불에 불이 활 달아오르듯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불이 쫙 달아오는데 천천히 불이 밝게 달아오면서 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암흑인데 내가 암흑인데 내가 암흑인데 내가 암흑인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겠는데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막 그래요 지옥에는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괴물이 또 그를 또 찍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게 몇 시간이 걸쳤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심판을 그렇게 봤는데 문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지지 않는 곳에 내팽개치고 독극물이나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먹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을 해코지 않는 것도 간접 살인죄라고 했어요 무슨 죄라고요? 간접 살인죄 이러면 나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빨갛게 불이 타오르는 것은요 저는 그것을 100%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 장면을 보이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 보실 때 엄청 싫어하는 죄를 범죄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측은 가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우리는요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대신될 수 있습니다 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대신될 수 있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대신될 수 있어요 이 발이 하나님의 발이 대신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눈이 지혜를 짓는 마귀의 눈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입이 될 수 있고 마귀의 팔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변기로 서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 소장 10절 고린도 후 소장 10절 자 봅시다 시작 아니 고린도 후 소장 10절 시작 이러면 보세요 10절 뭐라고 하니까 이는 반드시 그리티 심판대 앞에 누가 섭니까 우리 모두가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해서 상주고 벌주느냐 무엇을 근거해서 몸으로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할렐루야 지옥에 한 장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디를 가도 좋은 모습은 한 건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요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고문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은 무수한 공유의 하나님이에요 한 곳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가 다섯 사람을 써요 다섯 사람이나 이렇게 봤어요 여기는 음란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예요 한 곳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얼른 봐도 나이가 좀 덜어보기도 하고 젊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얼른 봐도 아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좀 내쉬을 만한 게 있었나 보다 할 정도 이런 느낌이 와요 보니까 얼굴도 뚱뚱하면서도 이렇게 좀 크고 몸체도 좀 그러한데 지옥에는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본데 보니까 지옥에는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은 부끄러운 건 제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모두가 여러분 불에 타고 찍혀나가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마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소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돼지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돼지를 볼 때 소설볼 소를 볼 때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옥은 바로 그런 원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슴이 이 가슴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지옥에서 가슴이 크다는 말은 이 가슴으로 죄를 많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슴이 아주 큰데 그 가슴에 구더기 있죠 구더기 구더기 같은 딱정벌레 같기도 하고 구더기 같기도 하고 뭐 파리떼 같기도 하고 여하튼 크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벌러들이 새 까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살찐을 뜯어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요 우리가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그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 살찐을 뜯어냅니다 뜯어내면요 여기서 피걸음이 쫙쫙 흘러나오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생식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생식계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여러분 생식계가 크다는 말은 그 생식계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식계 안으로 구릉이가 들어가요 그냥 구릉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파헤쳐요 몸을 파헤쳐요 그러면 이 파헤치가 들어가서 이 생식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내장 오장 몇 번을 이 구릉이가 딱 뜯어내요 그러면 이것이요 마치 석은 피고롬같이 흘러흘러내립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지옥은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큰 구릉이가 마치 터널을 들어가듯이 그 여자의 몸속에 생식계로 들어가서 딱 뜯어내보니까 이 더럽고 피고롬에 이 더러운 것이 막 항문으로 생식계로 흘러흘러내리고 이 가슴은 뜯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스럽겠어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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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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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누구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뭐라고 부르는데 암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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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범죄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남자들의 이름 이름을 부르면서 암흑에 암흑에 XS XS는 욕도 아닙니다 암흑에 암흑에 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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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해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 소리가 끝없이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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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도요 음란의 장소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남자 생식기 달라붙어가지고요 이 남자 생식기를 가위같은 걸로 잘라내요 잘라내요 별별 심판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 무서운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고문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처음부터 지옥에 있는 심판의 한 장면 장면들이에요 왜 마귀의 영이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게 쾌감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고런전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음행을 피해라 18절 시작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를 지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하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의 몸이 소중하고 우리도 자기의 몸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죄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 서랜지 합시다 성도님 성도님의 몸은 성도님의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장면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이쪽만 보고 얘기할게요 이쪽 아멘 아멘 제가 영적인 체험이 들어갈 때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던 집안인데 어쨌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그 여자분의 시숙 물이 목해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다가 목사님이 흙바람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이 스트레스를 이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에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남편 아들 딸 이 부인까지 교회를 나오고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았는지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았는지 하고 그 시숙 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동서 되시는 분하고 조카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교통사로 죽어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소중한 줄 몰라요 큰일 납니다 이쯤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도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신기한 것은요 알면서도 안 돌아와 왜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면 얼마나 편한 줄 몰라 7일 낮잠 자도 되지요 교사 안 해도 되지요 11주 안 해도 되지 않아 목사님 뭐 왜 교회 나와서 안 나와서 전도사님 또 신방 가서 교회 빠졌네 안 빠진 뭐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웃기는 게 교회의 생례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혼난다 더 재미있는 것 아세요 교회는 헌금 많이 하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면에서부터 이 사람이 해방돼 버렸잖아 이게 3년에 가고 5년에 가고 7년에 가고 10년에 가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 꽤 괜찮은 직업이 있었는데 사귀했어요 인물이 전부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남편이 저기 은퇴했어요 꽤 높은 공무원이었는데 여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도 딸도 직장도 안 나가고 이 여자분 혼자서 이제 있는 보험회사 보험해약 다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건사라서 우리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중단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게 한 7, 8년이 되었어요 그 7, 8년을 관계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때 세상 떠날 때 나이가 52세밖에 안 되었어요 너무 이쁘고 착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와 계속 보험을 전해도 식사 대접만 한 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 두 달 전에 암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암이 재발했다고 그러더라고 재발했는데 이게 막 급속도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세상 떠날 때는요 그렇게 이쁘던 사람이야 완전 곰처럼 바뀌어버려요 곰처럼 말도 못하더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쨌든 병원에서 우리 정묵사를 통해서 일수를 받아들이고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작전기도 들어갔을 때 제가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화요일날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그때마다 영적인 은혜가 지워진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몸이 다 망가져있는 상태고 내가 천국 보고 지옥 보려라는 상상도 안 했고 하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은 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천국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천국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장면이 비치냐면 황금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천국은 그렇게 많습니다 펼쳐지는데 어떤 여자분이 황금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쫙 비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야 이야 미스코리아보다 천배나 이쁘다 그랬어 그 자리에서 곱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몇 번에 이쁘다고요 천배보다 더 플러스 해도 돼요 제가 표현을 그려야 하는 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얼굴이 곰탱이 반탱이 였잖아 완전히 천사처럼 변해버려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다라고 왔구나 왔구나 천국 왔구나 천국 왔구나 남편한테도 저렇게 버림당하고 저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왔구나 왔구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감격히 하다가 순간적으로 확 밀려오는 게 어떤 밀려미가 오냐 하면 아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구나 이 생각에 확 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요 다시 말해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왜 그걸 알게 되느냐 천국은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신분이 높을수록 광채가 많이 나요 얼굴이 광채 두 번째는 신분이 높을수록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세 번째로 신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 주변에 호유하는 천사들의 수가 달라요 네 번째는요 신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이 누리는 예를 들면 집의 크기라든지 누리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서글픈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살아는 정하 이 여자는 신분이 안 높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높으면 내 종이라 그래요 이 여자는 이곳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따라합시다 자기 무엇이 없다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자기 개인집이 없다 무엇이 없어요 개인집 없어요 개인집 없다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자기 개인집 없대요 언제 개인집 지었어요 언제 개인집 지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주의를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헌금을 제대로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주방에 가서 일을 했습니까 그 후 마지막에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마지막에 주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지옥 갈 사람이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 군자 대행계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제가 주의의 종을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제대로 된 주의의 종은 영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제대로 신앙생을 하도록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학교 안 가는 학생 자녀 든 부모가 너 TV 보고 잠자라고 말하면 그 부모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데 그 자녀 다 두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장례가 보장돼서 어느 부모가 그런 소리 합니까 미를 들었으라도 바꿔야죠 목회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구원은 다르는데 자기 상급을 준비를 못했어요 우리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내가 본 천국 그 책 내신 분이 그랬었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 수용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게시록 22장 5절에 우리는 왕궁처럼 왕궁을 치여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공도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하늘나라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개인집도 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참치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게시록 2장 23들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게시록 22장 12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반대로 주님이 왜 오십니까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고 정리할게요 자 10절로 다시 봅시다 고런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트 이만이 아닙니다 장길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트라는 이름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검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털을 세우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검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아주 믿음으로 가치있게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지폐나 풀같이 가치없이 가볍게 책임없이 무책임하게 헌신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이런 날라리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까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직을 마합니까 주님이 심판한단 말이오 주님이 닷대로 심판한단 말이오 그 심판의 규정이 우리의 행위책이란 말이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한다 이 불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고 공직이 없으면 공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 구원을 받잖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휴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끌려간다는 게 휴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가 휴가 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엄밀히 다져서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부성자 성경이 삼위일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며칠에 가서 오랫동안 봤어요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랬죠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개인집을 크게 지어서 가는 사람보다 개인집을 준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요 확 할 수많아요 왜 그런 걸 아세요 대부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뭔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에 비협조적이고 목사님 사역 목회에 비협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아서 할 것은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주의의 종의 목회의 순응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왕궁 지옵시다 천국의 왕궁 지옵시다 천국의 왕궁 지옵니다 instructions 한글자막 by 한효정